저기 탄이다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레벨업이 돼서 갈수록 레벨업이 너무 더뎌지네 저기 위에 저기 두군데다 정말 재밌네 이거 이거 의외의 수학이야 남들 다 다크 소울 할때 난 이걸 하다니 저기 뇌 하나 어? 쟤를 잡으면 대박나지? 너무 한정된 공간이라서 저기서 싸움이 됐나 모르겠네 너무 한정된 공간이라서 오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네 개만 더 모으면 돼 야아 받아라 하운소 5레벨 하운소 5레벨 하운소 5레벨 여기서 하나 더 자 충전하구요 충전 됐지 간다 아 얜 뭐야 자 자 잠깐 저기 황금볼트 됐어 세개 야오 자 레벨업해서 피통도 늘었고 여기서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쟤네 잡을 수 있겠는데 와 사골이 안되네 예 받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아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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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트 몇개 모아요 잠깐만 예 입시 경험이 성공하면 새로운 부족 제 경험은 꿈을 이어가고 한정도 자 미스터 저로콘 예 잠시만 야 도움드리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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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개가 저기 위에 있나보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여기 젠틀백을 채우고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두울 자 셋! 좋아 됐어 자 니놈인가? 주인공 주인공 자 이러면 21개 어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 젠틀백에 충분히 연료가 있으니까 더 모아도 되겠는데 자 이것만 깨고 가는 거야 자 예에에에에에 자 채우고 저렇구나 아 저렇구나 판이 없어 어 있구나 있구나 아 얘를 어떻게 없애지 다운소 두 발 남았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이 미스터 에어 침포니 도망가 쟤 와 27개네 나의 바운설탈이 없다 그렇지 저렇구나 다 쓸어버려 자 우린 간다 아 뭐야 아 제트팩이 전부 오 저르폰 탑니다 뭐야 what what tell- monster tell- sharp tell- tell busted- creation Good evening fellow blog Chairman track here with the latest update on our quest for a new home 이 영상으로 정보를 계속 습득해서 얘네들의 문화계 정복을 저지하는 거야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 목표는 우리의 정보를 통해 이 움직임은 우리의 희망자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스인 포인트 스타러워치 디펜스 캔닌 플라닛 바탈리아 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이온 캔닌 이 갈릭시의 인베이전을 우리의 첫 번째로 운행을 시작했을 때 이 조건이Í 랩한 이스턴트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계획은 계속될 수 있어 준비가 이미 시작되어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마 차이도, 등장해라 야라라라라라로 스타러워치와 군대의 길을 도출할 때 제 계획의 마지막 시스템을 지켜줄게 으하하하하하하하 그럼 이제 바탈리아 행성으로 가야지 어 정말 그 말이 맞아 이게 인게임 그래픽이랑 어 이 그래픽이랑 이 배경그래픽이 거의 동일하다는거 정말 오히려 이 배경그래픽이나 인게임 동영상보다도 더 디테일한 이런게 있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어 60개를 어떻게 모아 아 픽셀라이저의 거리와 장탄소 무조건 장탄소로 가야된다 픽셀라이저 장탄소가 일단 잠깐 바운소는 아 한방이면 바운소가 좋긴 좋은데 예 어 이쪽으로 가서 이거 특수능력을 먹자 좋아 바운소가 최고야 일단 가자 다음 행성으로 행성마다 레벨 디자인도 다르고 극찬을 안할 수가 없는 게임이구만 60개 다 모으면 박스 브레이크 얻는다고? 근데 그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지 자 바탈리아로 가겠습니다 바운소 그냥 풀옵하자 이거 나중에 보스전 해도 바운소가 진짜 최고일 것 같다 그리고 라체시 호섭이 닮았다니까 내가 키우는 개 귀가 귀가 우리 호섭이든 막 달릴때 귀 접거든 자세 낮출때나 이 귀 접을때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긴 또 얼음 행성이야? 어 내 제트패 내 제트패 내 제트패가 없어졌다니 뭐야 내 제트패가 없어졌다니 내 제트패가 없어졌다니 내 제트패가 없어졌다니 뭐야 뭐야 저쪽에서 돌았나 뭐야 그라이더 타기 전에 엑셀로 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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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뛰면 어떻게 해 아니 앞할데도 뛰면 어떻게 해 옆으로 뛰어야지 요렇게 이 멋있는 연출 갖다가 다 맞춰 말아먹다니 이들이 많나? 어 더 빨라지잖아 그거 지금 잘못 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빅토르트 스타러워치 지금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잠시만요 야 어떻게 또 우연히 또 제대로 가요 잠깐 여기 쪽 가는거 맞지 아 배경이 너무너무 이쁘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와아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랜저를 불렀습니다. 저는 랜저를 불렀지만, 감독님 쿼크는 제 직원에게 전달합니다. 아무튼, 한 번만 있으면, 이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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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. 이러면, 85개의 지국은 이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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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수 없죠. 외국에 속을 랜저를 부 improb하고있는 타워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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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웨어 아 로봇이군 아... 이건 또 뭐야? 어 됐다 아 힘들었어 뭐가 안에 있길래 이렇게 아 홀로그램 카드 맞겠지? 아니네 맞나? 어 맞네 이거를 많이 모아야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뽀록은 무슨 뽀록이야 이 자식이야 뽀록은 오 그래도 이만한 모으기에는 아직 아야야 뭐 이거 하다 죽었어 뽀록은 무슨 뽀록 아니 어떻게 사람을 못 믿네 무서워 저걸하다가 죽다니 아니 당신은 캡틴 퍼크에 오허허허허허خ 알투 누르라네 요허허허 앰허허 ALAP 오랫 깜 принцип 해살เส동쏘네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그놈아! 나는 왜 이렇게 가야돼 난 아직 죽였다 내가 한 분의 그림을 만들어야 할게 너의 그림을 만들어야 할게 잘생겼어 스타벅스는 이곳에 어느 게임이나 다 있어 이 낙사가 다음은 라틴 앤 클랭크 라틴 앤 클랭크는 빠른 달리기 그루기가 없습니다 만약 리메이크 할 것 같으면 옆으로 그루기만 좀 만들었으면 앞으로 그루기 그루기만 좀 있었으면 그러면 너무 다크서울인가 이게 뭐야 난 다운석 가 있지 탱크도 춤출까 아 춤춘다 좋았어 탱크도 춤춰 와 모든 보스를 제외한 모든 애가 다 춤을 춘다면 괜찮은데 탱크도 춤추네 그러면서도 난이도 주조를 잘해 난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 너무 웃음 아주 웃음 자 춤춰라 뺏고 아 뭐야 아 뭐야 안돼 아 얘도 춤추지 됐다 와 여기 어렵구나 에너지 얼마 없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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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지 죽었지 아니 저 미친게 계속 나와 아 이거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 잡으면 잡.. 잡으면 자꾸 나오는데 됐다 피 없는데 이거 흘렀네 난 죽었는줄 알았지 자 피가 없습니다 어 저기 피다 그러니까 그리고 Roe 2만8..000원이네 저거 못쓰고 음 prit 바운서가 일단 무조건 바운서로 가야지 호탑에 도착하기 저 포탑은 동영상에서 나왔다 그 포탑이 아닌데 아 부츠가 필요하네 G34 성운? 자 함선으로 부패해서 G34 성운으로 다시 가서 지금 전투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츠를 구하러 가야 돼 마구 부츠를 구해야 된다 내 함선 저기 있다 뭐야 이 길이잖아? G3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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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쟈 일단 러빙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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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러시아 이 큰 자동 육지 또 selling 대신 감사합니다.